안녕하세요. 김종두 쌤입니다. 쌤도 사실은 집에서 내년 계획을 짜다가 갑자기 연세대가 연두를 2차 시험을 발표해서 물론 이제 어쨌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요. 남은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능이 없는 남은 기회이기 때문에 일단 최선 다해서 대비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쌤이 조금 팁을 좀 주려고 해. 거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를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학교가 공식적인 발표는 안 했어. 안 했기 때문에요. 시험 유형이 어떻습니까? 라고 쌤한테 물어보면 쌤도 몰라. 미안하긴 하지만 학교가 쌤한테 오히려 쌤은 학교한테 밑보였으면 밑보였지 뭐 이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쌤한테 정보를 줄 리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 유형은 일단 이렇게 봐야 돼 여러분들 그 물론 단답형이 가장 핵심인데 단답형도 사실은 잘 생각해야 돼 단답형이라는 것만 제외하면 제외하면 연대가 원래 최근 몇 년 동안 경향을 보면 난이도가 높은 점수도 높은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이제 짧으면서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상대적으로 단순한 문제도 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단답형이라는 그 외형적인 것만 제외하면 학교의 어떤 큰 틀의 유형이 변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 물론 단답형이라는 건 대단히 큰 변화이긴 했지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 모의 2025 모의와 그 다음에 2025 어쨌든 1차 시험이지 1차 기출 그 다음에 최근 최근 몇 년간의 기출 이런 것들을 통합했을 때 그냥 이 범주 내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 왜냐하면 단답형이라는 건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제외하면 그것도 그래서 선생님이 그 실무 1차를 발표할 때 일부러 아 이게 단답형이 아니라면 어떻게 풀 것인지 논리적인 거에도 추적을 맞춰서 설명을 했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의 공부를 하면 똑같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런 큰 틀에서 이 범주 이 범주 내에서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답형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건 공식적인 루트는 아니야. 근데 이제 일부 수험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학교 입학처에 전화를 했나 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솔직하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전화하고 나서 선생님한테 비공개로 질문 게시판에 선생님한테 알려주더라고. 선생님 제가 전화해봤더니요. 단답형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사실 올해는 적어도 올해는 워낙 이 학교에서 뒤통수를 많이 받았어. 우리가.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봤을 때는요. 90% 정도는 90% 정도의 그런 확신을 갖자. 그 정도의 확신만 갖자. 그래서 그 정도의 확신을 갖고요. 단답형은 안 나오는 걸로 형은 출제 안 하는 걸로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모르지 뭐. 왜? 어차피 우리가 다른 공개적인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물론 조만간 하긴 할 것 같긴 해. 하면 이 퀘스트를 바로 내려야 되나? 뭐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그 조만간에 어쨌든 간에 발표를 할 것 같긴 하지만 빨리 발표해야지. 왜 학생들을 애타게 만드냐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10% 정도는 뭐 나올 수도 있다. 왜? 어쨌든 2025 모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출제 기조는 이렇게 유지합니다라고 할 말은 없거든. 그런데 어쨌든 왜냐하면 지금 학교 안에서도 뭔가 겉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10% 정도는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염두에 두면 되고요. 그럼 단답형이 나오면 뭐야? 그냥 단답형이 나온다고 해서 염두에 단답형을 처음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 시험장 갔는데 나오면 뭐 행동이 이것만 바뀌면 돼. 논리적으로 푸는 거 이상으로 뭐야? 빨리 푼다. 테크닉 발휘한다. 어쨌든 수상과 방법 가리지 말고 옳은 답을 낸다. 그거 외에는 달라지는 건 없다고. 그다음에 단답형이 처음도 아니잖아. 어쨌든 1차 때문에 우리가 연습을 했었던 거니까. 오케이. 하지만 공부 자체는요. 단답형이 없다라고 전제하고 공부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왜? 어쨌든 서술형으로 되면 다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건 너무 학교가 발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거 가지고 너무 많이 고민할 필요는 없다. 차라리 그 시간에 한 문제라도 더 봐라야. 샘 생각은 그게 맞다고 봐. 그래서 어쨌든 출제 기준은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면 남은 기간 8, 9일 정도인데 뭘 봐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얘들아 봐야 될 건 정해져 있어. 잘 생각해 봐. 분명히 본인이 본인이 1차 시험을 준비했을 때 시험을 준비를 했을 때 분명히 보고자 했던 게 있었을 거야. 근데 충분하게 못 보고 갔지. 그치? 왜? 워낙 수능도 남아있고 막 이랬으니까 그거 먼저 보십시오. 자기가 보고자 했던 건데 다 못 본 게 있을 거야. 분명히. 그래서 그거 보고자 했던 거 마저 보완한다. 보완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아. 오케이? 기본 틀이야 이거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입장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남은 기간을 어떻게 보내놔 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지금 당장의 실력은 조금 차이 날 거야. 그렇지만 분명히 정도 차이는 있지만 나는 학생들이 성장했다고 봐. 왜? 어떻게 성장했나요? 10월 10일하고 12월 8일은 단순하게 두 달 차이가 아니야. 그동안에 적지 않은 친구들이 여러 대학들을 시험을 봤고요. 그치? 그 다음에 지금 남은 8, 9일 동안에도 나는 성장을 많이 할 수 있다고 봐. 왜요? 수능이 없는 8, 9일이야. 수능이 있는 8, 9일하고 달라.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동안 성장했기 때문에 분명히 1차 시험하고 약간의 수학적인 실력도 조금 차이가 날 거고요. 경험적인 것도 차이가 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자기가 성장했던 것도 차이가 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 8일까지 그 성장도 분명히 다를 거야. 본인 하기 나름이야. 아슬아슬하게 실력이 모자왔던 친구들이 그 실력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선생님이 큰 틀에서 세 가지 좀 얘기할 건데 일단은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점검을 먼저 하라. 점검 먼저 하시고요. 어? 나 보려고 했던 건데 못 봤어. 이런 거 있다면 점검 같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크게 보면 첫째 첫째는요. 기출 기출 분석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기출은 물론 모의 포함이야. 올해 모의 뿐만 아니라 학교가 최근에도요. 모의 한 올해 포함해서 한 두세 번 발표했잖아.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봐야지. 그래서 선생님은요. 미니먴 정말 저는 기출도 못 보고 시험 봤습니다. 라는 사람은 못 봐도 4년. 더 볼 수 있는 사람은 6년도 괜찮아. 그래서 평균적으로는요. 5년 안팎 5년 안팎 봐야 돼. 5년 안팎의 기출와 모의는 다 봐야 돼. 가끔 보면 학교가 매년 약간 좀 소위 중고난방으로 나오고 어느 게 뭐 핵심이고 이런 건 좀 달라지지 않나요. 그렇지. 다른 학교보다 예측을 힘들게 내는 학교인 건 맞아. 그리고 분명히 어떤 게 나올지 모를 정도로 여러 주제를 골고루 내. 하지만 골고루 내지만 이게 골고루라는 의미가 매년 예를 들어서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맞추잖아. 미적분 하나 학통 하나 늘 맞추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기아 하나 근데 연대는 그걸 또 맞추려고 하지도 않아. 골고루 내는 건 맞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들 골고루 다 잘해야 돼.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나 들어줄게. 예를 들어서 최근 몇 년 동안에 그 예를 들어서 2025 모의 2025 모의 기억나지? 단답형이라면 단답형 아니라고 생각하고 보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어쨌든 단답형 2번 그 다음에 2번 2025 기출 1차 1차라고 할게. 1차 기출 단답형 2번 그 다음에 2023 기출 기출 대문항 1 그 다음에 2022 기출 대문항 2 아 대문항 3이다. 미안. 대문항 3 자 여러분들 봐봐. 얘네들은 물론 디테일은 달라. 디테일은 달라. 얘네들은요. 시그마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약수와 배수가 좀 포함되어 있긴 했어. 어 그 다음에 얘네들은 외형상 시그마는 있지만 시그마보다는 그 시그마가 품고 있는 의미가 더 중요해. 이런 식의 차이는 났어. 근데 큰 틀에서요. 큰 틀에서 얘네들은요. 같은 유형입니다. 즉 같은 유형이란 얘기는 물론 유형이란 말은 좀 애매한 표현이긴 한데 같은 능력이라고 할까? 오케이. 같은 능력을 여러분들 포함한 문제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올해 1차 기출에서 대문항 1이 작년하고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를 잘못 냈어요. 잘못 낸 거야? 아니잖아. 왜 그렇게 잘못 낸 거야? 작년 거 열심히 한 사람이 조금 도움되는 문제가 한 문제 나왔어. 잘못된 거 없습니다. 어느 학교나 다 그래. 반복적으로 비슷한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선생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기출을 봐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걸 애운다. 암기한다. 이걸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야. 그래서 기출을 볼 때는요. 당연히 능력 쪽에 초점을 맞춰야 돼. 능력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있느냐야. 이 능력에는 문제에 대한 해석 능력도 있는 거고요. 문제를 내가 뭔가 그 풀이의 발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문제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아! 기존에 배운 거와 약간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그 풀이의 발상을 발상을 비슷하게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물론 이제 디테일한 디테일한 풀이 능력도 들어가겠지. 어쨌든 간에 그런 식의 차이는 있지만 기출을 분석하는 이유는 딴 거 없어. 학교에 이런 식의 문제를 해갖고 이런 식의 능력을 요구해왔어. 그러니까 그 능력을 키워야지. 그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같은 기출을 보더라도요. 능력이 거기서 얻게 되는 내용이 다 다르단 말이야. 최대한 뽑아내야지. 그래서 마저 못 본 친구들은 마저 보시고요. 받던 친구들은 자기가 이간쯤에서 받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너무 쉬웠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적당히 스킵해도 되지만 받던 친구들 얘기하는 거와 그렇지 않은 문제들은 당연히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약점 감옥이나 영역에 대해서 보완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약점 감옥이란 영역은 뭐 대표적으로 학동 기하 선생님 저 아직 학동 다 못 봤습니다. 그럼 봐야지 봐야지 약 한번 봐야지 물론 단순하게 그 학통의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했다고 해서 풀림하는 문제를 내는 학교는 아니지만 문제의 배경이 되는 기본적인 이론도 모른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학통과 기하 같은 경우에 자 얘들아 공부를 덜 할 생각을 하면 안 돼. 더해서 완벽해질 생각을 해야지. 물론 완벽해질 수는 없겠지 사람이 그렇잖아. 수능 전날까지도 수능 실력이 완벽해지지 않잖아.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해서 탄탄하게 만들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이런 거는 학통 기하 이런 것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 가끔 학교는 매년은 아니지만 정수와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정수 문제가 나오는데 정수 문제가 약해요. 그럼 보완해야지. 정수 문제라고 해서 경시대의 수준의 정수 문제의 수준을 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학교가 보통 이제 정수 문제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강의할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보완하셔야 됩니다. 필요하면 그거 외에도 그 외에 개인별 약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선생님 저는 해보니까 고1 내용이 살짝 얽혀있을 때 조금 복잡하면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고1 내용이 살짝 섞였을 때라는 말도 좀 뭐야 자기 약점을 제대로 모르는 거지. 자기 약점을 제대로 아는 것도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약점을 나는 보완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봐. 본인이 잘만 계획을 짠다면. 그래서 약점 영역 찾아서 보완하는 거 또는 계속 공부하면서 본인이 못 느꼈던 약점도 계속 찾아가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요 자 이제 논술 경험 논술 경험을 늘려야 됩니다. 자 이 논술 경험을 늘린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어쨌든 간에 논술이 약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논술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못해서야 그것도 있는 거지 우리가 논술보다 수능이 편한 이유는 수능의 나이도가 단순히 낮아서만은 아니야 많이 했잖아 몇 년 내내 했잖아 최소 막 2, 3년씩 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틀리더라도 아 아 요건 여기까지 갔는데 틀렸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논술 경험 즉 논술을 논술에 다양한 문제와 주제와 이런 것들의 경험을 하는 양도 늘려야 되는 거야 그리고 다양한 문제 유형 이렇게 볼까 그 다음에 연대는 간혹 이제 안 냈던 것들도 포함시켜서 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의 기출이나 이런 거 모임함 분석해서는 또 아쉬운 게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뭐야 그치 새로운 주제에 대한 훈련도 해야 되겠지 근데 새로운 주제에 대한 훈련은 어떻게 하나요 물론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이런 거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최상위권 대학 최상위권 대학 대신 오해는 없도록 하자 얘네들이 먼저입니다 얘네들이 먼저야 1, 2번이 먼저야 선생님 1번하고 2번은 누가 더 중요해요 아니야 병행이야 약점이 있다면 그건 병행이야 그리고 나서도 자기가 시간이 된다면 최상위권 대학의 기출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하는 거야 최신 선생님 그럼 그런 대학들 뭐 좋은 게 있나요 있지 많지 예를 들어서야 예를 들어서야 그 문제 독해를 좀 어렵게 하거나 이런 것들은요 요런 대학도 괜찮아 그 가톨릭대 메디칼 가톨릭대 메디칼이요 말을 좀 어렵게 문제를 냅니다 대신 우리 유의할 건 유의하자 왜냐면 연대하고 분명히 문제를 내는 스타일은 달라 차이가 나는 건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카톨릭대 메디칼은요 문제 독해를 좀 어렵게 한다는 측면에서 그 다음에 함수와 관련된 문제를 되게 좋아한다는 측면에서 되게 좋아 그거 볼만하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경희대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메디칼하고 일반 다 물론 경희대는 연대보다 분명히 난이도가 낮아 최근 몇 년 동안 낮아진 건 맞아 메디칼조차도 낮아졌어 그건 맞아 맞긴 맞아 이거는 그냥 자연이라고 쓸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얘네들이 은근히 다양한 주제들에 문제를 좀 내 그러니까 얘네들이 문제를 다양하게 경험하기에 딱 좋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한양대 한양대 같은 경우는 좋은 문제 많습니다 그래서 한양대 문제들도 선별해서 보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거 외에 또 이것도 있어 본인의 약점 과목하고도 연결되는 거다 예를 들어서 약점 영역에 맞게 보는 방법도 있어 영역에 맞춤해서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그렇게 경우의 수가 나오면 약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좋은 대학들이 어디가 있을까 홍익대도 괜찮아 대신 좀 가볍게 봐야지 문제의 스타일은 좀 다르니까 그 다음에 시립대도 여러분들 특히 경우의 수 잘 내 그 다음에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경우의 수를 가끔 내긴 하지만 작년 건국대 경우의 수 문제는 되게 좋아 열심히 보라고 했더니 내가 알기로는 올해 한양대에서도 비슷한 문제 나왔다고 하던데 뭐 좋습니다 여러분들 봐봐 주제는 돌고 돌아 수학자들 머릿속은 비슷해 대신 이제 학교마다 약간 스타일의 차이라든지 꼬아놓는 방식의 차이라든지 디테일한 주제가 달라지는 것 뿐이라고 그 다음에 선생님 저는요 아 기아가 약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아도 뭐 2차곡선이 약할 수도 있고 벡타가 약할 수도 있잖아 그럼 벡타가 약하면 벡타의 연산 부분은 막 문제 여러 학교 물론 시험 범위가 전범위인 학교겠지 그런 학교도 막 벡타 문제만 찾아서 선별해서 풀어봐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왜냐면 우리가 이런 거 이제 보완할 때 약정과목 보완할 때 개념이 약하면 개념을 강하게 해야지 근데 개념을 강하게 한다고 문제풀이 능력이 또 거기에 완전히 비례한다고 말은 못하지 논술 문제는 어쨌든 논술 문제로 보완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약점 영역에 맞춤해서 보는 것도 방법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일단 이 세 가지야 이 세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보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공부거리를 줄 거야 꼭 선생님 거 아니어도 돼 다른 선생님들 거 공부거리가 주어지면요 다 활용하십시오 대신 이건 있어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하다는 것만 놓치지 마 저는요 아 막 이렇게 100문제 봤어요 100문제 어설프게 보는 것보다 50문제를 정말 수준 깊게 보는 것 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 선생님 그러면 저는 10문제를 굉장히 수준 깊게 보겠습니다 아니야 양도 중요해 근데 양도 중요하고 질도 중요한 거야 적절한 정답은 없지만 적절하게 균형 즉 내가 이걸 완벽하게 소화하면서 경험의 양을 늘리라는 얘기야 그래서 일단 그 선생님이 대치동 실모 실모 예전에 시즌1을 냈었어 그 시즌1에 보면요 거기는 어쩔 수 없어 단답형이 있어 그 전에 다 촬영해 놓은 거니까 단답형도 가볍게 봐 어쨌든 여러분들 모의나 이런 거 보고 선생님이 만든 거니까 만들거나 아니면 예전 문제 변형하거나 이런 것들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얘네들은 대신에 이제 단답형도 단답형도 서술형처럼 보시면 됩니다 공부라는 입장에서 대신 이제 단답형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으니까 좀 빠르게 아 쉬운 문제가 나올 때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 정도 더 중요한 거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능력이 되어 있느냐 초점 맞추라고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번에 샘이 왜 이렇게 빨리 안 올라와야 이러지 말고 실모 시즌2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할 건데요 이거는 이렇게 할 거야 일단 첫째 단답형은 제외하겠습니다 단답형은 제외하고 다 서술형으로만 서술형으로만 할 거고요 여기에는 일부는 일부는 그 시험처럼 예를 들어서 실모 시즌1이 1회차 2회차였지 3회차 4회차 그래서 서술형으로만 구성할 거고요 3회차 4회차 문제는 몇 문제씩 구성할 겁니까 그냥 다양하게 할 거야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 다양하게 할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출처는 이렇게 됩니다 출처는요 샘이 현장에서 썼던 현장에서 썼던 문제들인데 여기에는 연세대 1차도 있어 왜 연세대 1차도 서술형이 있었으니까 그치 연세대 1차도 있고요 연세대에서 썼던 건 아니지만 연세대에 도움이 되는 것도 넣어서 재편집했어 그래서 현장에서 썼던 거 그대로가 아니라요 재편집입니다 재편집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3회차 4회차 외에 약점들이 있단 말이야 좀 더 그냥 이 문제 구성에 너무 초점 맞추지 않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추가 훈련거리도 넣어줬어 그냥 꺼리라고 할게 그래서 추가 훈련거리도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개략적으로 배점을 써놓을 테니까 그 배점에 맞춰서 그냥 시간 비례해서 염들을 하면 돼 이래서 뭐 90분에 100점이면 답안 작성 포함해서야 90분에 100점이면 예를 들어서 이게 30점짜리다 라고 했으면 여러분들 27분 정도에 답안 작성까지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 선생님이 좀 엄선해서 넣으려고 하는 거니까요 이거는 여러분들 능력 쪽에 초점을 맞춘 거야 가끔 보면은 선생님 실무 난이도보다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요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지 학교가 물론 쉽게 낼지 어렵게 낼지는 모르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어렵게 낼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결과적으로 입시는 상대평가야 결국은 뭐야 그렇지 등수입니다 등수 각가별로 등수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발 난이도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고 너무 어려운 것들은 사실은 해설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못 넣는 것도 있어 사실은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훈련하라 그리고 선생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이 문제들을 풀기 위한 능력 이 능력을 가져가라는 데 선생님이 그 주안점이 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능력 쪽에 초점을 맞춰서요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공부하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제공하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이 금방 얘기했던 이 세 가지야 특히 1번 2번은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선도 열심히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서 꼭 남아있는 기간 추가된 기간 추가된 기회를요 의미 없이 날리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